전라도는 아주 광남고등학교 학생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언젠가 집에서 TV를 보는데 우리나라 흉가에 대해 방영하더군요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문득 제가 고등학교 때 흉가에서 5개월 정도 살면서 친구와 같이 겪었던 무섭고도 신기한 그리고 믿지 못할 이야기를 저 혼자만의 것으로 가지는 게 아쉬워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아주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이라서 그곳이 흉가인지도 모르고 살아오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2월 말에 부모님과 함께 나주에 와서 그 자취방을 부모님과 함께 보던 중 제 친구 부모님도 아들들을 같이 자취시키자고 하여 그 친구와 함께 자취를 시작하였습니다 10개월에 100만원이라고 계약을 하고 살게 된 집 그리고 10개월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서둘러 짐 싸들고 죽지 않으려고 부망치듯 다른 곳으로 이사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 집 귀신이 나오고 위체가 이탈되어 또 다른 나를 보았던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믿지 못할 정도 dml 체험들 평생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답니다 귀신이 나온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집 저녁 노을이 나주 평야를 붉게 물들일 쯤이면 그 노을을 배경으로 위치해 있는 시리도로 가름다웠던 집이었는데 먼저 그 집에서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처음 겪었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겪은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자취하는 친구가 겪은 것이라서 우리가 처음 귀신을 겪은 사건으로 기억되기에 언급하여 합니다 여러분의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흉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때는 1994년 여름 장소는 전남 나주시 남평면 무순이었는데 자세한 주소는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친구와 같이 자취를 했는데 아주 멋진 2층 양옥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잔디가 깔려있고 마당 한복판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을 가로지를 수 있는 디딤돌들이 있어 그 디딤돌을 딛고 연못을 가로질러 화장실에 갈 수 있고 2층은 테라스가 있는 너무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큰 집에서 사는 건 우리뿐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서울서 산다니 그렇다 치고 동네 사람들이 그런 집에서 전세로 살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었습니다 외지인인 우리는 그 당시엔 그 집에 대해서 몰랐으니까요 암튼 그렇게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은 작은 개울이 흐르고 개울 사이의 좌측으로 약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은 폐가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아주 큰 고목이 있는데 저는 그걸 사당나무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여름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그 밑에 평상을 깔고 장기도 두고 막걸리도 마시던 곳이라서 낮에는 무섭지 않은데 밤만 되면 어찌나 의심연스러운지 우리 자취방은 안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바깥 화장실을 써야 하는데 연못을 가로질러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화장실은 초등학교 화장실과 맞붙어 있었고 집을 둘러싼 벽은 초등학교 벽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리 자취방 왼쪽으로는 초등학교 안에 있는 소나무 숲 중앙에 늪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건 아침이 되면 자취방의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비춰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햇살이 그 늪지의 표면에 반사되어 자취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이면 작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제가 그 자취방이 마음에 들었던 건 방에 굉장히 큰 창문이 책상 우측으로 나 있어서 창문을 열면 소나무 가지 사이에 살짝 가린 달이 너무 운치 있어 그 자취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서 밤 11시에 친구와 함께 자취방에 갈 때는 언제나 그 큰 집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려준 것 같았고 방에 들어가 불을 켜면 그 집에 우리가 생명을 불어 넣어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보일려를 돌려도 방이 방바닥만 따뜻하고 늘 으시시하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외풍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여름이 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생각했습니다 늦봄이 되었습니다 수업받을 때 땀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우리 자취방에만 들어가면 꼭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특히 발목 아래로는 한여름에도 발이 시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이면 도서관에 가지 않고 방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엄청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공부를 하다보면 자꾸 창문에서 누군가 날 쳐다본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창문이 바로 책상 오른쪽에 있어서 한참 공부하다 보면 기분이 이상해서 오른쪽을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다시 공부를 하고 암튼 그렇게 늦봄이 흐르고 추월음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 친구들이 내일은 일요일이라 학교를 안 가도 되니 새벽에 황소개구리 잡으러 가자고 해서 자취방 앞에 있는 그 넓은 논바닥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한 시간 정도 황소개구리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쌀차두로 가득히 잡아서 집으로 오던 중 장난기가 발동해서 집까지 종석이만 놔두고 뛰어가자고 해서 뛰어가 버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던 종석이의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저를 포함한 친구들 4명은 자취방으로 들어왔고 개구리 담은 쌀차두를 든 종석이라는 친구는 한참을 있다 후다닥 들어왔는데 이 녀석의 표정은 보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들고 와야 할 개구리 차두는 어디다 뒀는지 빈손이었고 눈이 풀린 채 들어오자마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녀석이 실수로 개구리 차두 끈을 놓쳐서 개구리들이 모두 도망가고 우리를 볼 낯이 없어서 연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이 녀석의 연기가 너무 리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너 개구리 담은 차두 어딨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화를 내며 그러더군요 사람이 죽다 살아났는데 그깟 개구리가 중요하냐고 무슨 일인가 싶어 녀석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석이가 입을 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석이 몰래 놔두고 도망가려고 할 때입니다 종석이의 입장에서 한참을 논바닥에서 허리를 숙여 개구리를 잡다가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저 앞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더랍니다 그래서 지는 하도 많이 당하는 일이라 이놈들이 또 장난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잡았던 개구리를 담은 차두를 들고 혼자서 낑낑대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시간이 약 3시쯤 되었을 겁니다 집 앞 개울을 건너 사당나무 비슷한 고목 밑을 지나 폐가 앞을 지나려는데 근데 방문이 3개가 있는데 셋 중 하나는 문조차 없어 사람이 죽으면 둘둘 많은 멍석이라고 해야 하나 암튼 그걸로 꼭 발 쳐놓은 것처럼 위에서부터 문턱까지 쳐져 있어서 안을 보는 건 무리이고 다른 두 문은 창호지가 다닥다닥 찢어져 있어 대낮에 집에 가다가 잠깐 옆 눈으로 그 안을 볼 수 있는데 방 안이 대낮에도 왜 그리 캄캄한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암튼 그 집 마당이라 해야 하나 공터라고 해야 하나 그걸 지나치면 조그만 옥수수밭이 있는데 그 옥수수밭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저희 자취방 때문에 다다릅니다 그 멍석으로 가려놓은 방 있죠 그 멍석이 갑자기 위로 싹 올라가면서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아주 단아한 자태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종석이는 원래 눈치가 느린 놈입니다 저 같았으면 단박에 소리 지르고 그 할머니 쪽은 절대 안 쳐다보고 도망갔을 텐데 우리에게 하는 말이 멍석이 무슨 자동문처럼 위로 올라간 게 그렇게 신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서 그 할매를 쓱 쳐다봤는데 그니까 이놈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겠지요 할매는 방 안에 있었겠고요 이놈이 할매 목소리를 들었다면 당연히 저희 자취방에도 들러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희 부엌 창문이 그쪽으로 뚫려 있고 거리도 폐가 앞을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정말 하늘에 맹세코 절대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취방에서 개구리를 구워먹는다고 조금 시끄러워서 못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부엌에서 소금이다 뭐다 준비하던 때였는데 그 할매의 목소리를 못 들은 게 지금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옆을 보니까 하얀 소복 입고 하얀 게 센 머리를 단정이 비녀까지 꼽아 앉은 할매가 자기 쪽을 보며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기 이 집이 원래 사람이 안 사는 집인데 이렇게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겁이 많아서 차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안 가니까 그 할매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한다는 말이 이리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것도 아주 쉰 목소리로 말이죠 종석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숟가락으로 녹그릇 긁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 녀석이 우리가 애써 잡은 개구리 차두를 그 자리에서 놓치고 자기 말로는 힘이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죽어라고 뛰어서 대문을 열고 자취방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우린 절대 안 믿었죠 그 후에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입니다 그땐 종석이가 뻥치는 거라고 믿고 겁도 없이 그 시간에 또 다시 폐가 앞을 지나 투덜거리며 놓친 개구리를 잡으러 다시 논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종석이 녀석 절대 집에는 혼자 남아있지 않을 거라 하고 다시 나가자니 무섭고 그래서 결국은 개구리를 안 잡고 친구들 옆에만 꼭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새끼 거 잔머리를 쓴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그 집 정말 살벌합니다 때낮에도 대문도 벽도 없는 그 집을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어느 토요일 밤에 친구들 다섯이 모여 그 집에 한번 갔다 와보자 하여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꽤 늦은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자취방 대문 옆에 있는 옥수수밭을 해치고 너무 무서워서 한껏 소리치며 앞으로 돌격했습니다 저 앞에 옥수수밭의 끝이 보이고 옥수수에 가려져 안 보이던 폐가의 모습이 스산하게 보일 무렵 제 앞에서 소리지르며 폐가를 향해 달려가던 국화니가 몸을 돌려 우리 쪽으로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제 몸에 아주 기분 나쁨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가운 바람이 쉑하고 불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저희가 느낄 정도의 바람이라면 옥수수들도 흔들려야 하는데도 옥수수들은 흔들리지 않는데도 바람은 불어왔습니다 순간 저희들도 거꾸로 집을 향해 불이 났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명의 나고저도 없이 자취방에 도착한 저희들은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어버버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 후로 폐가 탐험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드디어 클라이막스와 같은 엄청난 사건 하나가 저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유치의 이탈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그걸 겪을 당시엔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 귀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기에 그런 전문용어는 몰랐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겪어봤기에 확신합니다 사람이 숨을 멎는 순간 제가 제 몸에서 빠져나오듯이 나올 거라고 말이죠 그걸 죽음이라고 하겠죠 때는 중간고사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겪은 일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종석이라는 친구는 우리 학교에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라이벌이자 같이 자취를 해야 하는 룸메이트였기에 서로의 공부 방식이나 잘하는 과목과 약한 과목 적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석이가 보았다던 패가의 할머니 귀신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거짓말로 치부되었기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종석이와는 같은 반이었기에 하루 24시간을 매일 같이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중간고사 첫날부터 과다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넘이 잠을 자지 않으니 제가 먼저 잘 수가 없어 첫날을 날을 세며 공부를 했습니다 종석이도 마찬가지였겠죠 눈을 돌리면 자신의 경쟁자가 잠 한숨 안 자고 시험 공부하고 있으니 녀석 또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터 그렇게 우리는 첫날 중간고사 4과목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4과목 모두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요 둘째 날도 그렇게 상대방이 안 자고 공부하니 저도 안 잘 수밖에 지금 생각하면 멍청한 짓이었지만 셋째 날이 되니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종석이에게 제가 먼저 제안을 하나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랑 오늘 하나도 안 틀렸으니 너 아니면 나 우리 둘 중에 1등 아니면 2등이니까 다른 아이들도 못 조자 올 것 같으니 우리 오늘 저녁에 한 사람당 30분씩만 자자 그러자 종석이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땐 하루에 4교실을 봅니다 그래도 낮에 자면 밤에 또 졸릴까봐 안 자고 새벽 2시까지 버텼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공부를 했고 종석이는 밥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졸려서 안 되겠다 나 30분 있다가 깨워줘 그리고 너 생물 공부 오늘 할 거니 안 할 거면 내 가방 속에서 생물책 안 빼도 되지 그러자 그놈은 모래 볼 건데 왜 지금 하냐고 하면서 30분 후에 깨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잠 한숨 못 잤기에 얼마나 피곤한지 눕자마자 잠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틀을 못 자서 걷다가도 꾸벅 졸았는데 자려고 누웠는데도 정신이 맑아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막 잠을 자려고 애쓰던 순간 아득히 먼 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라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소리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카세트 테잎 있죠 꼭 카세트 테잎이 꼬일 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니까 뭐라고 그 소리를 말해야 하나 삐지직 삐지직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처음에는 먼 곳에서 들리더니 한순간에 고막이 찢어질 듯 크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크던지 너무 놀라 눈을 뜨려함과 동시에 몸을 일으키려는데 눈도 몸도 어느 것 하나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가위 눌리려나 생각하고 움직이려 애쓰던 찰나 누가 제 머리카락을 꽉 움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어찌나 새던지 눈물이 날 만큼 아팠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을 움켜잡는 게 아니라 제 머리카락을 잡고 뒤로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고 뒤로 당기면 누워있는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당기는 쪽으로 끌려가겠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당겨진다고 느껴지는 순간 방천정이 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정확히 우리 자취방 천정이었습니다 천장 벽지에 꽃 모양 하나하나까지도 제 눈에 확실히 보일 만큼 천장이 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자취방 천장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방에서 점프를 해도 손가락이 당치도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서 몸을 돌려 아래를 봤을 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제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뒤로 돌려보니 천정이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뒤로 돌려 아래를 보니 제가 누워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에서 붙어있는 것처럼 방 위에 떠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꿈 한번 생생하네 내가 나를 보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풍경을 보니 종석이라는 놈 밥상에서 공부하는 게 편하다고 말했던 놈이 제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현실일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잠들어 있는 제 모습을 곁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천정에 붙어있는 제 몸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제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물끄러미 쪼그리고 앉아 지금 제가 처한 현실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말입니다 제 모습은 무척 평화로이 잠들어 있었고 종석이는 간간이 하품을 해가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뭔가 난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나를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결론은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결론은 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았기에 하만 날 뿐이었습니다 뿐일 한 번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내 나이 이제 겨우 17인데 겨우 17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화가 났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러 종석이에게 날 깨워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날 외면하는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속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내 목소리를 못 들었나 싶어 종석이에 바로 옆으로 가서 종석이에 귀에다 대고 날 깨워줘 어서 빨리 날 깨우라는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흐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울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무서웠습니다 혼자 된다는 게 또 이놈이 내 목소리를 못 듣는다면 이제 앞으로 아무도 나의 목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난 이제 어디로 가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내 목소리를 못 듣는다면 친구의 몸을 흔들어서라도 뭔가를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는 순간 마치 허공을 가르는 것처럼 허무하게 친구의 몸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그 친구를 향해 팔을 휘둘러 보았지만 그냥 뚫고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제서야 전 저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친구 옆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방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몸을 돌려 전기밥솥이 있는 구석으로 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내 눈에 보이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책상 위에 펼쳐진 생물책 나한테는 생물 공부 안 한다고 해놓고는지는 벌써 오늘 시험볼 과목 다 해놓고 벌써 내일 볼 생물 공부를 하고 있다니 절 속인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경쟁자의 심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까지 했는지 궁금해 이놈 뒤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저도 참 대책이 없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멍청하다고 해야 하나 그 상황에서 말이죠 종석이 뒤에서 제가 본 건 이놈이 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으므로 어제죠 어제 시험 때 문제 다 풀고 이놈은 시험 끝날 때까지 자기 답안지를 가리고 잠을 잤는데 그때 감독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라서 모래 자기 과목 나오니까 힌트 가르쳐준다고 해서 정리해놓은 걸 이놈이 나 몰래 훔쳐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분노와 배신감이란 더욱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제가 그림 옆에 적어놓은 것들을 자기 책에 옮겨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친구들과 운동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닥쳐올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온 것 같이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려나 어느 곳이든 제가 마음먹은 곳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까요 순식간에 천장에 붙었다가 다시 내려왔다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그렇게 한참을 천장과 방바닥 사이를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치 않은 건 이 방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밖엔 폐가도 있고 웃기지만 영이 된 제가 얼마 전에 종석이가 봤다던 그 할매 귀신이 정말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 나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렇게 한참을 방 안을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저승사자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날 데리러 안 오는 것입니다 밥솥이 있는 구석으로 가서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다면 난 죽을 이유가 없다 그래 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살고 싶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자연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어구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마친 순간 저에게 제가 죽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던 테이프 꼬이는 삐지직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고 나중에 마치 고막을 찢어버릴 정도로 크게 들려오더니 다른 게 있다면 누군가 제 머리카락을 잡는데 이번에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게 부드럽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이 천장에 붙어 이동하다가 그 손이 잡아당기는 대로 머리부터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확실히 기억하냐면 제가 그때 두 눈을 부릅뜨고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귀신인지 뭔지 보고 싶어서 눈을 뜨고 있었는데 모든 사물이 거꾸로 보이는 가운데 제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옷이며 저쪽 구석에 있는 밥솥과 라디오 등이 거꾸로 보였으니까요 근데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존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발이 천장을 향해 있는 가운데 전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거꾸로 물구나 무선 제 영혼의 머리와 누워있는 제 육체의 머리를 맞추었습니다 영혼의 머리와 육체의 머리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느끼는 순간 그 손은 힘을 풀었습니다 아무것도 절 잡지 않았는데도 머리를 기준으로 하여 영혼과 육체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마치 자석이 끌려가는 것처럼 제 영혼의 가슴과 팔과 다리가 아주 천천히 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발끝까지 모두 들어갔다고 여기는 순간 눈을 떠봤습니다 근데 천장이 저기 멀리에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보았습니다 제 발치 밑에서 제 쪽을 바라보며 공부하는 종석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해 보았습니다 종석아 그러자 이놈이 흠칫 놀라며 뭔가를 후다닥 치우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너 이 새끼 지금 생물 공부하고 있지 너 누가 내 책 보라고 했어 미토콘트리아 옆에 내가 적어놓은 힌트들 다 뺏겼냐 거기까지 말하자 이놈 얼굴 색이 변하더니 뭔가를 툭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들부들 떨더군요 저도 못 말리는 꼴통입니다 죽다가 살아났는데도 기뻔할 띠지 않고 종석이 눈부터 조졌으니 그리고 종석이 놈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몇 시쯤 됐냐 그러자 그놈이 내가 깨워주라는 30분을 훨씬 지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열받았습니다 왜 안 깨웠냐고 짜증내다가 종석이의 떠는 얼굴에 멈췄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왜 떨고 지랄이야 또 그 할매 귀신 봤냐 라고 했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집가 공부하면서 저를 흘끗흘끗 쳐다보았고 자취방 책상엔 책장이 없어서 앞이 튀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다가 뒤척거리기만 해도 어디로 뒤척거렸는지 바로 보이는데 그놈이 하는 말이 제가 자다가 뒤척거리지도 않고 계속 잠만 자길래 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안 깨웠는데 계속 잠을 잤던 제가 그놈이 생물 공부를 했다는 걸 맞췄고 거기다가 나의 책과 그놈이 공부한 부분까지 정확히 맞췄다는 게 무서워서 그런다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워서 제 발치 끝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제 쪽을 향해 공부하는 놈의 책이 무엇인지와 어느 부분인지는 절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그놈의 바로 뒤에서 봤기에 아주 정확히 몇 페이지까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바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번엔 이 차례야 내가 30분 있다가 깨워줄게 결국 종석이 녀석 자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한숨도 안 자다가 연속 3일째 날 밤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는 둘 다 직장인이 되어서 술잔 기울이며 그때의 이야기를 웃으며 말하지만 만약 그때 종석이가 30분이 되었다고 절 깨웠다면 아마 전 영원히 죽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사를 결심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전 종석이가 보았다던 그 할매 귀신을 보지 못했고 종석이 넘은 저의 경험은 믿지 않으려는 눈치지만 제가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바람에 황당해 했던 그니까 서로 상대방의 경험을 믿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다음 사건에 의해 저희는 이사를 결심하고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저와 종석이가 같이 귀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나 직장에서 사적인 자리에 대화해서 누군가 귀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저에게 귀신을 본 적이 있냐고 묻는다면 전 미친놈 취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있게 봤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건 꿈도 아니었고 헛것을 본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보기 전엔 왜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고 또한 하얀 소복의 귀신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미나와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제가 제 자취방에서 본 귀신은 하얀 소복이었습니다 저 또한 귀신을 보기 전까지 귀신이 있다면 나의 눈에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을 보려면 아마 일생을 살면서 겪어야 할 모든 공포를 합쳐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귀신의 행동보다는 약할 테니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참 묘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그 어떠한 것도 믿지 않으려니 말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제 친구의 눈으로 목격했던 그 사건을 말하려 합니다 유치이탈 사건 이후 저와 제 친구는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 장학금을 받고 생전 처음 와본 곳에 고등학교를 가기는 했지만 귀신이 나온다고 계약기간도 아직 한참 남은 자취방을 옮겨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젠 친구들마저도 저희 자취방엔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 두 명이 놀러 왔는데 재미있게 놀다가 네 명이서 잠을 잤습니다 설마 남자가 네 명인데 무슨 일이야 일어날까 라는 안두감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그건 내가 보고 싶은 현실만 보았을 뿐 이 집은 그날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한참 곤히 잠들어 있는 새벽 지훈이라는 친구놈이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불이 켜졌고 나와 종석이 그리고 재민이는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이불 속에 머리를 묶고 계속해서 비명을 질러대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 지훈이의 엉덩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고개도 안 돌리고 손가락으로 밥솥 뒤에 구석진 곳을 가리키며 어떤 남자의 머리만 떠다닌다고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우리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놈이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진정시키고 그 날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친구들도 이젠 우리 자취방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은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보충수업에 들어가서 14일간의 전반기 보충수업이 끝나면 일주일에 진짜 방학을 주고 다시 14일에 후반기 보충수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거짓말같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에 진짜 방학이 되자 저는 곧바로 나주에서 목포로 내려왔습니다 제 친구놈도 고향인 완도로 갔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일 시작되는 방학 중 보충수업 때문에 나주로 올라가는데 비바람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 태풍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버스를 타고 가는 거라 별 어려움 없이 자취방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서기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핸폰도 없던 시절 그리고 자취방에 전화기도 없고 전화를 하려면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을 뚫고 약 300미터의 논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더구나 날도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못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녀석의 고향은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청산도라는 섬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젠 혼자 보내야 할 판입니다 밀려오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바리바리 싸준 김치며 각가지 밑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밥을 하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했을 땐 이미 밖은 어두워졌고 비바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문득 친구 집에 갈까 했지만 이 비바람을 뚫고 친구 집까지 가기가 힘들었고 더군다나 그 거리 또한 장난이 아니었죠 도시처럼 택시가 다니길 하나 가로등이 있어 길거리를 밝혀주기를 하나 또한 상당한 논뚝길을 걷고 지석강의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 그 길이 너무 멀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배울 거 예습하고 평소처럼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보면 자꾸 머리가 출빗하고 뒷덜미가 서늘한 게 기분이 묘해진다고 할까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마당과 연못이 보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방충망과 투명 유리창 그리고 한지로 바른 창이 있는 구조의 삼중창입니다 비가 심하게 내리고 바람이 강해서 투명 유리창을 닫아 놓았습니다 근데 자꾸 창가에서 누군가 날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각이 11시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사람만은 길거리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을 노려보거나 자신만을 보고 있다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했을 테지만 그날 따라 기분이 가라앉는 것이 도통 머리에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았기에 오늘은 빨리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고개를 위로 꺾어 창문을 다시 한번 보니 천둥과 번개가 치는지 바퀴 번쩍 거리고 쿡쿡쿡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악의 날씨죠 불을 껐습니다 몸을 이리 뒤척저리 뒤척거리며 잠을 청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또한 방이 더욱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친구들은 저희 자취방을 냉장고라고 부릅니다 비가 와서 그러나 하며 보일러를 켤까 하다가 한여름에 춥다고 보일러를 돌린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잠을 못 잘 것 같아 다시 일어나 불을 켜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찬송과 테잎을 카세트에 넣고 틀었습니다 찬송과가 흘러나오니 조금은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또 하나의 예방책으로 제 머리맡에 성경책을 놓아두고 자면 아무 일 없겠다 싶어 성경책을 제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이런다고 아무 일 없기를 바랬으니 불을 끄고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과를 입안에서 따라 부르다 잠이 들었나 봅니다 한참 자다 보니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쥐가 난 건가? 하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해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잤죠 조금 있으니 다리가 더욱 아파왔습니다 왼발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제 왼발을 이쪽 저쪽으로 움직였더니 조금 괜찮아지길래 다시 잠을 잤습니다 저와 종석이는 잘 때 서로 오른쪽 벽에 붙어서 자려고 이불을 눕자마자 후다닥 벽 옆에 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혼자 자는 저는 분명히 오른쪽 벽에 붙어서 잤습니다 잠이 다시 들려는데 왼발이 빠질 정도로 아파왔습니다 오늘 왜 이래 왼발에 쥐가 나려나 하며 눈을 떠서 완전히 상체를 일으키기가 귀찮아 양팔꿈치로 상체를 지탱하며 비스듬히 일으킨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때 그 어둠 속에서 허여멀건 것이 제 왼발 옆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곱이 끼어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나 싶어 눈을 꿈벅거리며 다시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얀색이었습니다 근데 저게 뭐지 내가 지금 잠이 덜게 헛것을 보고 있나 싶어 왼팔꿈치로 상체의 무게를 지탱하며 오른손으로는 제 눈을 비볐습니다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건 하얀 것 뿐이었습니다 밖엔 비가 오고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의 그림자가 창에 어른거렸습니다 완전히 일어나 앉지 않고 그 자세로는 내 왼발 옆에 있는 그 하얀 것을 보기 위해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그 초조함이란 무서워서 몸을 일으켜 앉을 생각도 있고 계속 그 하얀 물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 물체가 움직일 때마다 제 왼발이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는지 아니면 흐릿함이 없어지는지 이제 그 희끄무레한 실루엣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번개가 쳤는지 번쩍하면서 아주 잠시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너무도 자세히 말입니다 심장이 먹고 턱이 덜덜 떨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헉헉거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타버리는 듯한 공포 머리카락이 쭈뼈 서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두려움 양의 기운을 가진 인간과 절대적 음의 기운을 가진 그것과에 대면 머릿속이 텅 비어오는 듯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진공의 상태 그리고 저에게 하고 있는 행동 그때 마치 그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한 장 한 장 제 눈에 각인되듯이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계속되는 번쩍거림 속의 방안의 장면을 아주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얀색 옷인데 그게 소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복 같은데 그 여자가 앉은 자세가 사극에서 보면 조선시대 여인들이 앉는 그 자세였거든요 한쪽 발을 세우고 앉으니까 치마가 펑퍼짐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슴께 묶여있는 저고리 고름과 그 하얀 옷에 너무도 극명히 대비되는 아주 검은 긴 생머리 제 쪽을 보고 앉아 고개를 숙여서 그 여자의 얼굴은 그 치륵같이 검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여자의 겨드랑이에 껴있는 제 왼발 그 여자가 몸을 뒤로 젖히면서 제 왼발을 당길 때마다 밀려오는 통증 귀신 영화에서 보면 귀신은 손톱을 세우며 널 죽이겠다 너의 피가 필요해 라는 등의 대사가 있지만 이 귀신은 도무지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제 왼발만 붙잡고 뒤로 당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몸을 뒤로 젖힐 때마다 일렁거리는 검은 생머리 얼굴이 그 얼굴이 보일 것만 같아 미칠 것만 같았던 그날 새벽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오늘 여기서 난 죽는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도망가면 밖엔 폐가의 할머니 귀신이 있을 것이고 더욱이 비바람과 번개가 치는 이 논뚝길을 달려야 한다는 건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 통증을 꾹 참으면서 그 귀신이 하는 행동을 이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신 영화에서 보면 가장 처참하게 죽는 건 항상 도망가는 자의 몫이었습니다 오기가 났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러는 건지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나서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내 두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꽉 다물었습니다 싸우고 싶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도망가면서 뒤에서 당하기보다는 칼이든 손톱이든 제 등이 아닌 제 배를 찍고 제 뱃속에 내장들이 쏟아져 나와도 두 눈 부릅뜨고 노려보고 싶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무서움보다는 열이 받았습니다 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사망의 계곡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라는 뭐 그런 내용이죠 전 지금 사망의 계곡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라는 결심과 함께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풀고 꽉 다물었던 입을 열어 마지막히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저 더러운 귀신에게 뭔가 복수를 해주고 싶어서 귀신이 당기고 있는 제 왼발을 공중으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앉아있는 곳을 향해 누운 상태에서 왼발로 무작에 빨리 찼습니다 뭔가가 맞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 다리 잡아봐라 라는 식으로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던 것을 이제 악을 써가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사생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귀신이 절 죽이러 달라든다면 죽는 것이고 제 기도가 먹혀서 오늘 밤만 넘기면 학교를 때려 치우더라도 절대 이곳 나주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각오로 생의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 방안이 쩌렁쩌렁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 조용한 새벽이 제 목소리 때문에 깨져도 좋으니 그렇게 소리라도 질러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가 오늘 공경의 처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당신의 힘을 빌어 저 추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자 하니 당신의 권능으로 저것을 사하여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지금 생각해보면 웃깁니다 누운 상태에서 두 손은 꼭 잡고 악을 질러가며 기도하는 중에도 왼발은 허공에서 이리저리 휘졌고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제 풀에 꺾여 쓰러졌나 봅니다 작은 창문은 지붕 바로 밑에 있기에 비가 많이 와도 비가 들치는 일이 없어 열어두었습니다 지붕에서 마당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르륵 눈을 떠 방안의 풍경을 봅니다 해가 떴나 봅니다 날씨가 좋아졌나 봅니다 비도 오지 않고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자취방에 가득히 들어옵니다 물방울이 마당에 떨어지는 그 맑고 경쾌한 소리를 몇 번 더 들었습니다 천당인가 봅니다 죽어서 천당에 왔나 봅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도 들려오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다니 누운 상태에서 가만히 손을 들었습니다 종석이란 놈이 있어야 내가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알 수 있지 불러서 그 놈이 내 목소리를 못 들으면 그땐 죽은 건데 그러다 살짝 제 허벅지를 꼬집어 봤습니다 아파옵니다 통증이 느껴집니다 눈물이 날 만큼 아파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용수철처럼 팔딱 일어나 추리닝 차림으로 걸어놓은 옷에서 지갑만 빼서 부엌에서 신는 슬리퍼만 신고 쫓기듯 달려 나왔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빨리 달려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머리 위엔 파란 하늘과 논에선 물을 빼는 아저씨들이 보이고 그들에게 소리치고 손을 흔들며 달렸습니다 숨이 차오고 허파가 터질 것 같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집으로부터 해가 떠 있는 동안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렇게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가서 나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을 본 순간 그들이 안면도 없는 그들이 얼마나 미워 보이던지 난 어젯밤 죽을 뻔했는데도 그들은 그들에게 평상시처럼 찾아온 아침을 별 의미 없이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얼마나 밉던지 그렇게 목포까지 도망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총알같이 제 방으로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먹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집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나주에서 학교에 있을 놈이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으니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 없이 부들부들 마치 경기 들린 놈처럼 떨기만 하고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다 저녁 무렵이 되고 그래도 자초지종을 말해야 되지 않나 해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간밤에 귀신을 봐서 여기까지 도망쳤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동안 멍하니 절 쳐다보시더니 피식 웃으시면서 나중엔 박장대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부가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그런 거짓말 치면 못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짐 싸서 가라고 합니다 저는 때려 죽여도 거기는 안 가겠다고 버티고 그러다 종석이 생각에 아버지가 부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전화기 앞으로 튀었습니다 재빨리 완도 지역번호를 누르고 종석이의 집으로 전화를 해서 가지 말라고 난 여기 목포에 있으니 가지 말란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종석이의 아버지가 받으시길래 종석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종석이는 오늘 오전에 잠시 바람이 잔잔해졌는데도 배가 안 뜨자 종석이 아버지가 사비로 배를 구해 사선을 타고 완도로 갔다고 하더군요 육지에 급한 일이 있어 꼭 가야만 한다면 배를 띄우는데 그 배를 사선이라고 한답니다 즉 목숨 걸고 육지로 가는 것이라서 그렇게 불리운다고 하네요 우리는 길이 엇갈렸습니다 종석이는 9시 혼자선 그 집에서 절대 못 자는데 우리 종석이 아버지의 불타는 교육열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상시라면 괜찮지만 지금 종석이는 아무도 없는 자취방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벌써 도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가지마 귀신 나와 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으련만 그 시절엔 자취방에 전화조차 없었으니 이건 눈 뜨고 당하는 꼴입니다 뉴스를 보니 오늘의 날씨가 나옵니다 잠시 소강상태였던 태풍이 다시 활동하며 오늘 저녁 전남 지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일고 지역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가 칠거라는 일기예보를 보며 종석이가 있는 곳도 이 좁어 터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전라남도이고 나 또한 같은 곳에 있는데 차이라면 벽이 가로막아 있다는 것인데 누구는 오늘 밤 귀신을 보고 죽을지도 모르고 누구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일상의 생활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가 그냥 나주에 갈까 만약 갔는데 그놈이 내가 없으니까 친구 집이라도 갔으면 또 혼자서 보낼 것을 생각하니 절대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길이 엇갈리면 그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저녁 12시가 되었고 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본 건 헛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봤다고 해도 오늘 종석이에게 나타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안 나타나겠지 또한 귀신을 본다는 게 동네 슈퍼 아저씨 보는 것처럼 매일 볼 수도 없는 일일 거고 그래 종석이는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겁없이 또 제 방에서 저 혼자 잤습니다 안 그래도 귀신 보고 목포까지 왔다고 이 가시나가 무시하는 와중에 베개를 들고 하룻밤만 재워줘 제발 부탁이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나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 집은 흉가였습니다 흉가엔 귀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사는 집을 우리가 빼앗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또한 그 집에서 사는 거라는 걸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나의 그 착각 때문에 종석이는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그가 겪은 일들을 전에 듣기까지는 3일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 친구 역시 친구 집으로 도망가서 학교에 안아버리다가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와서 학교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처럼 뜨겁게 포옹하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묻고 대답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에게 끌려가 체육실 문을 잠궈놓고 그날 하루 종일 터졌으니까요 첫 빠따를 때리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잠시 망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와 제 친구는 담배도 안 피고 그동안 야자나 보충 수업 한 번 제껴보지 않은 이른바 완전 범생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고민하는 표정이 영역합니다 때리기에는 저와 제 친구의 성적이 너무도 월등합니다 전교 1등과 2등을 둘이서 바꿔치기하고 3등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아닌 재민이나 지훈이가 서 있었더라면 문 잠그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범생에 대한 특별 대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요 놈우 시키들 느그들 외교를 3일씩이나 제껴나 범생에 피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와 종석이가 이구동성으로 귀신을 봤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후 저와 종석이 우리가 더 놀랬습니다 종석이에게는 전화로 만나자는 말만 했는데 이놈이 어떻게 알고 있지 그놈도 안 그래도 큰 눈이 왕방울만해집니다 둘 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리를 강타한 쇠뭉치 너무 아파 담임 선생님의 손을 보니 교무실에서 쓰는 큰 호치캐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선생님 우롱죄로 백대 맞을 거 천대 맞았습니다 우리 담임께서 그랬습니다 둘 다 공부 잘해서 그럴싸한 핑계만 대면 속는 척 봐주려 했는데 귀신을 봤다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라며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맞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우리가 참 만난 건 교무실이었고 다른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어떻게 둘이서 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맞아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맞는 거니까요 만약 그 귀신이 담임이 들고 있는 저 PVC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그렇게 오후 5시까지 쉬는 시간마다 체육실에 가서 맞고 왔습니다 절뚝거리며 서로를 부축하고 다른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로의 엉덩이에 물파스를 발라주려고 보니 이건 사람의 피부에다가 피카소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아까 귀신 봤다는데 어떻게 생겼든 정말 봤냐? 이렇게 물으니 종석이도 제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이야 너도 봤냐? 그 흰 옷 입은 여자? 거기까지 듣고 우리 주위에 있던 지훈이랑 철민이가 졸았습니다 그놈들 하는 말이 느그들 지금 짜고 말하는 거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와 종석이가 짰다면 시간이 필요한데 우린 오늘 아침에 교무실에서 처음 만났고 느그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쉬는 시간마다 체육실에서 얻어 터지고 또 지훈이 니네 집에 오는 길에 우리가 서로 말하는 거 봤냐? 그러자 이놈들이 무서워서 떠는 꼴이란 그리고 우린 학교에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귀신 본 놈들이라고 말이죠 어쨌거나 그날 친구 집에서 종석이로부터 그놈이 겪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친구 종석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귀신을 보고 놀라 혼비백산하여 나주에서 목포로 가는 버스 안에 있을 때 종석이는 완도에서 나주로 오는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길이 엇갈렸습니다 그 순간 흰옷의 여자 귀신은 우리 자취방에서 웃고 있었겠지요 오늘 밤 또 다른 놈이 올 테니까 종석이가 나주에 도착해서 버스를 갈아타고 자취방으로 온 시각은 햇볕 창창한 대낮이었습니다 자취방에 와서 보니 밥은 되어 있고 김치찌개도 끓여져 있고 갖가지 밑반찬들 하며 제 옷까지 몇 벌이 보이길래 종석이놈이 생각하기를 제이가 안 보이네 도서관 갔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놈 역시 집에서 갖고 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고 방 청소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 밤이 되었다고 합니다 낮은 날씨가 좋더니 밤이 되니까 비가 조금씩 오던 게 강한 바람과 함께 심하게 내리더랍니다 밤 9시가 되어도 내가 오지 않자 제이가 도서관 마지막 시간인 10시까지 있으려나 이상하네 제이는 거의 도서관 안 가고 방이 더 시원하다고 집에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11시가 들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소나무가지에 바람이 찢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종석이는 이제 방에서 거의 미쳐갑니다 저는 오지 않고 바뀐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서 친구 집으로 가려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뚫고 그 먼 친구 집까지 가는 게 대낮이라 해도 어려운데 더욱이 그 놈이 제일 싫어하는 폐가 앞을 이 시각에 지나야 한다는 건 종석이 넘은 오늘만 여기서 자고 내일 저를 만나면 오늘 왜 집에 안 왔는지 따질라고 했답니다 제가 친구 지훈이 집에서 자고 안 오는 줄 알고 말입니다 종석이가 잠자리에 든 건 새벽 1시 30분쯤이었습니다 이 놈은 등이 어딘가에 닿으면 금방 고라떨어지는 아주 훌륭한 버릇을 가지고 있던 터라 즉시 깊은 잠에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통증 종석이가 한참 자고 있는데 그놈 역시 오른쪽 벽에 붙어서 잤습니다 왼발이 엄청 아팠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저와 같습니다 그래도 귀찮으니까 안 일어나고 발을 몇 번 굽혔다 폈다 하고 다시 잤다고 합니다 갑자기 왼발이 거의 통째로 빠져나갈 듯한 고통이 옵니다 우리의 종석이 그 급한 성격대로 누운 상태에서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뭔가 검은 머리가 자기 눈과 맞닿을 정도로 가까웠다고 하는군요 이 부분이 저와 틀립니다 저는 누운 자세에서 제 발치를 봤는데 이넘은 앉은 자세에서 그 귀신의 머리와 자신의 머리가 한 뼘 정도 되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봤으니까요 번개가 치고 방 안이 밝았다 어두워지고 아주 또렷이 보이더랍니다 하얀 실루엣 눈을 아래로 깔자 자신의 왼발이 그 여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껴있고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얼굴을 뒤덮은 검은 머리가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 특유의 어설픈 동작으로 종석이의 왼발을 잡고 뒤로 당길 때마다 밀려오는 통증과 다리가 빠질 듯한 고통 그때 우리의 종석이는 드디어 미쳤습니다 이너무 시키가 첨엔 제가 그러는 줄 알았답니다 종석이 생각하기 어라? 제이가 새벽에 늦게 들어와서 미안하니까 지금 장난치나 그런데 지금 밖엔 비가 오고 있는데 그것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의 종석이 IQ는 우리 학교 최고였습니다 148이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거기까지 유추했었나 봅니다 제이가 지금 들어와 나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면 옷이 젖어 있어야 하는데 물기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종석이와 귀신이 나란히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아주 다정한 연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친이 남친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고 있나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또한 둘 다 그윽하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거기까지 생각하자 종석이 남채운이 급속히 내려가면서 무서운 것보다는 추워서 턱이 덜덜덜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종석이는 그래도 호기심에 누가 새벽에 들어와서 장난치나라고 생각해서 아마 당시 종석이의 심정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나 봅니다 얼굴을 보려고 눈을 위로 올렸습니다 번개가 자주 쳐서 그런지 방안이 자주 환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석이는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종석이는 저보다 나은 편입니다 저는 그 공포의 시간이 엄청 길었거든요 근데 그놈은 그렇게나 빨리 쓰러져 버리다니 이 부분에서 저와 제 친구들이 종석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생겼던? 어떻게 생겼냐고? 난 머리카락 때문에 못 봤는데 그렇게 묻자 그놈 그 상황을 회상하듯이 말합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이마와 이마가 한 뼘 정도 되는 거리에서 그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들어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보이는 흰자이만 드러난 눈과 그리고 눈썹이 없었다는 것 그렇게 보면서 쓰러지기 전까지 몇 번의 번개가 쳤었고 그때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보이는 그 눈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훈이와 철민이의 이야기입니다 담임이 학교에서 말했답니다 오늘도 제1항 종석이 학교 안 나왔냐? 지훈이하고 철민이가 가서 이 시키들 깨워라 이너무 시키들 늦잠 자서 지각할란갑다 어제는 태풍댐시 못었다 쳐도 오늘은 왜 안 오는 거야 빨리 자취방 가서 깨워와 지훈이와 철민이가 자취방 앞에 도착한 시각이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우리의 친구 녀석들은 우리가 늦잠 자는 줄 알고 담을 뛰어넘어 비상키 숨겨놓은 곳에서 키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현관엔 제 신발과 종석이 신발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방문을 살며시 열고 방안을 봤더니 종석이 놈이 얌전히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없는 걸 보고 제2는 어디 갔냐? 우선 종석이부터 깨워라 그리고 친구놈들은 종석이가 자는 줄 알고 체면 좋게 서서 일어나 느그들은 이제 학교 가면 담임한테 돼졌다 그래도 종석이가 대답이 없자 서 있는 상태에서 발로 툭툭 차며 일어나 지금 쪽팔려서 연극하냐? 괜찮아 일어나 근데 흔들리는 종석이의 몸이 이상했습니다 친구들은 종석이의 몸을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코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습니다 숨은 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석이가 일어나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깨우려고 해보고 뺨도 때리고 하다가 철민이가 세수대야에 물을 이빠이 담아와서 종석이에게 뿌리자 그제서야 실눈을 뜨며 처음 한다는 말이 나 죽었냐? 그래서 친구들이 병원 데리고 가야 한다며 떠드는 소리와 자신의 말에 대답한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종석이가 벌떡 일어나 빨리 자기를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주라는 말에 후다닥 밖으로 튀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서 저희 집에 전화를 했고 저를 만나서 서로가 겪은 이야기를 종합해볼 때 저희가 본 것은 여자였고 하얀 소복을 입었고 치륵같이 검은 머리가 무지 길었고 그리고 남자의 다리를 무지하게 좋아해서 뽑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뭐 눈썹이 없었고 눈에 흰자만 있었다는 건 종석이 남이 본 거라 저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군요 그 일이 있은 후 저희는 곧바로 자취방을 옮기려고 짐 싸러 그 자취방의 친구들과 우르르 가던 중 폐가에 조금 못 가서 있는 무지 큰 나무 밑에서 그 동네 할배들이 막걸리를 마시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을 지나치려 할 때 그 중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을 거셨습니다 학생들 어디 사나? 그래서 저기 초등학교 옆에 사는데요? 라고 했죠 그 집 참말로 그 집 주인도 몹쓸 사람들이요 지그들은 못 사는 집에 타지 사람들에게 돈 받고 살게 하니 말이요 그래서 물었죠 못 사는 집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가 할아버지가 대답했죠 아따그란께 말 여러 번 하게 하네 끊깨저기가 흉가란 말의 흉가 죽은 사람 자리에 집을 세웠자녀 그러니 산 사람이 어떻게 사나? 몹쓸 사람들 같은 이라고 그렇게 해서 집을 세웠으면 굿이라도 한 판 해줘야지 말이야 암튼 서울 사람들 야박한 것은 귀신 나온다고 이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는디 누가 들어가 살라고 하겄어 근디 학생들은 저 집에서 산다고 하면서 귀신 못 봤어 모두들 저 집에서 두 달을 못 버티는디 학생들은 언제부터 살았는감 그래서 답했죠 2월 말부터요 근데 지금은 이사 가려고 짐 가지러 왔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버텼네 이것이 우리가 들은 저 자취방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이사 간 집에서 고3이 되었고 어느 여름날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그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토요일 낮에 그 집에 한번 가보기로 친구들을 선동했습니다 일행은 5명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으니 무척 궁금했습니다 누가 살았나 누가 살고 갔나 싶어 갔는데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니 아무도 안 사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떨리는 손으로 자취방 현관문을 열고 안을 보는 순간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방안이고 부엌이고 모두 장판이 걷어내진 상태로 시멘트 바닥이 보였고 그 위에 하얀 알맹니들이 있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뭔가 싶어 만져봤는데 그건 소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굵은 소금이 온통 뿌려져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부엌으로 통하는 무늬의 벽을 보니 작은 종이에 빨간 글씨로 쓴 부적이 보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부적 곳곳엔 거미줄이 있었고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습니다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래도 2년 전에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장난치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살던 집이었는데 눈물이 날 만큼 서글퍼졌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면 그 서늘함 뿐이었습니다 발목 아래로 전해져 오는 그 차가움 이 집에서 귀신을 봤고 유체가 이탈되고 많은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교차되었습니다 몇몇 친구넘들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온다고 빨리 나가자고 합니다 대문을 닫고 오는 길의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노을이 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저 집은 노을을 배경으로 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주에 썩을 푸도록 빨간 노을을 배경으로 하늘의 한쪽이 서서히 어둠에 잠겨올 무렵 철양이 서 있는 그 집 누군가 자기에게로 와 생명의 불을 밝혀주길 기다리듯이 더 이상 어둠이 싫다는 듯 저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을 다시 겪기엔 저는 너무도 많은 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집에서 겪은 일들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전 어떠한 귀신의 형상이나 믿지 못할 일들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집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스승이 날 때 고등학교를 찾아가 선생님들 뵐 때도 그 집 쪽으로는 차도 몰지 않으려 했으니 말입니다